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의 임플렉트라, 그리고 트룩시마, 그리고 테바의 신약 아조비를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화이자와 테바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에서는 셀트리온의 렘시마를 임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팔아주고 있고, 테바에서는 트룩시마와 아조비,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이렇게 테바, 그리고 화이자의 실적 발표 자료에서 좀 찾아봤고요. 내용이 좀 많은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41페이지, 그 다음에 테바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페이지, 그리고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컨퍼런스 콜을 한 것은 이 테바에서는 지금 21페이지로 이렇게 트랜스크립트 대본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제가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궁금한 걸,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만 딱 관심 있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화이자의 임플렉트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는 작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와이드로 보면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토탈 14%가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월드와이드로 봤을 땐 3% 임플렉트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미국에서는 13% 정도의 판매 금액이 늘었다. 2020년도에 100만 달러 단위거든요. 3억 4,100만 달러였는데 2021년도에는 3억 8,500만 달러로 13%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테바의 아조비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테바의 아조비도 지금 2020년 11월에 지금 이후에서 17.8% 정도의 점유율이었고요. 그리고 1년 후 2021년 11월에 보면 28% 약 10%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Monthly normalized TRX share steady at 21%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한 21%로 꾸준히 지금 아조비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트럭시마 테바에서 미국에 팔아주고 있죠. 바이오시밀라입니다. Reaching 28% market share in Q4 2021 2021년 4분기에 28%의 점유율을 트럭시마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늘어났죠. 우리가 24% 중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테바 실적 발표한 자료를 보면 28%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바 CU가 무슨 말을 했냐면 If you look at 트럭시마 which was the bio-similar or which is the bio-similar of 리특산 리특산의 bio-similar죠. 트럭시마가 We have 28% volume market share 28%의 시장 재미를 차지하고 있다. Which we think is very good 우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And it's a nice product for us. 그리고 이 트럭시마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테바 CU가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트럭시마에 관련된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건 9시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